고린도전서 15장 보금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구원받은 것입니다. 헛되이 믿었다면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고린도교회의 해중들 가운데는 올바로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헛되이 믿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전해준 보금을 굳게 잡지 못한 사람들은 헛되이 믿은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교회는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8절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하여 한 말입니다. 그렇지만 3장 18절 19절 20절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5장 10절 10장 20절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보금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전한 보금을 굳게 잡지 않고 즉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 깊이 새겨두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2절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금을 마음으로 믿고 마음속에 굳게 잡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기에 따라서 올바르게 믿느냐 헛되이 믿느냐가 결정됩니다. 또 이에 따라서 확실히 구원받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확실하게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무엇을 믿었는가를 마음속에 깊이 새겨서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언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분명히 기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먼저 기억을 더듬어 보면서 언제였는지가 분명치 않고 어떻게 했는지 확실하지가 않으면 여러분 자신의 구원 자체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언제 무엇을 어떻게 믿고 구원받았는지 기억해 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새겨 두어야 합니다. 물론 무엇을 어떻게 믿었는가는 구원에 대한 성경적인 조건에 합당해야 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주 예수를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조건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여러분은 주 예수를 믿었고 주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임을 입으로 시인했으며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었고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로를 다시 살리심으로써 부활하셨음을 믿었다는 뜻입니다. 머리로 믿은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었다는 말입니다.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믿고 영접했다는 것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음을 믿고 그 믿음을 마음에 새겨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구원받기 위해서 여러분의 그 믿음을 입으로 고백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에 몸된 교회의 회원들이라면 누구나 이러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4절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구원을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로 구원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믿고 구원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믿었든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방금 읽은 3, 4절 구절을 믿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복음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을 수 있는 성경적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은 그것이 언제였는지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이 분명하지 않다면 여러분이 과연 이것을 믿었는지 확실치 않을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고린도 회원들은 이 복음을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이것을 믿어라, 저것을 입으로 고백해라, 또 이걸 믿어라 이렇게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 모두가 성경대로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회원들은 그것이 무엇이었는지조차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바울이 전파한 이 복음을 믿은 사람들은 자의적으로 생각나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믿은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복음의 내용을 받아들이고 믿은 사람들만이 고린도 교회 내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복음에는 다섯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물침내는 복음의 내용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다섯 가지 복음의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성경대로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장사되셨다가 이것이 세 번째입니다.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이것이 네 번째 내용입니다. 성경대로 그리고 또 한 번의 성경대로 이것이 마지막 다섯 번째 내용입니다. 구원의 복음은 이렇게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심, 장사되심, 다시 살아나심, 그리고 또 하나의 성경대로 이렇게 다섯 가지 사실이 복음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입니다.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것도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은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영세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으로 믿습니다. 물침내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캔벨주의자들도 있습니다. 복음의 다섯 가지 내용 가운데서 물침내에 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성경대로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복음의 구성요소들을 무시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히브리서 10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위에 말씀하시기를 희생죄물과 예물과 번제들과 속죄죄는 바라지도 아니하시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고 하셨으니 이것들은 율법에 따라 들여진 것이라 그때 말씀하시기를 오 하나님이여 벗어서 주의 뜻을 행하려고 내가 왔나이다 하셨으니 첫 번째 것을 패하심은 두 번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뜻에 따라 한 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이라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매 일요일 아침 미사 때마다 매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죽이고 또 죽이기를 반복합니다. 이런 짓은 성경대로 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로마 카톨릭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한 번 몸을 들이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부인합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이 사실을 믿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으라고 다들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흔히 생략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것은 온전한 복음 전파가 아닙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라는 말을 빼면은 복음을 듣는 사람이 성경에 복음을 듣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개인의 말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말입니다. 여러분의 말로 사람들을 감히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직 성경의 복음만이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라는 것은 그분이 나의 죄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 효력은 여러분과 나에게 개별적으로 적용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여러분의 죄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다고 내가 믿는다 해도 그것은 나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그 믿음은 여러분 개인의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고 믿을 때 여러분 각 개인이 구원을 받습니다. 나는 나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죽으셨다고 내가 믿을 때 내가 구원을 받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별적인 믿음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인류 전체가 도매금으로 다 한꺼번에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복음을 성경대로 전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구원받게 하려면 그들이 개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각 개인이 개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외의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역자들이 복음을 전파한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각 개인의 개별적인 구원과 관련시켜 전파하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캐서린 쿨만의 복음 전파도 들어보셨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개인적인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을 못 보셨습니다. 오랄 러버츠 같은 사람은 28년 동안 떠들어댔고 지미 스와 같은 사람은 5년 동안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러크만 목사님은 그들이 궁극적으로 개별적인 구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현대적 해석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현대적으로 각색된 복음은 이미 복음이 아닙니다. 머리를 굴려서 복음을 이렇게 저렇게 해석해서 머리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종교입니다. 머리로 믿는 것은 결코 우롭게 되지 못합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가 죄의 종이었으나 너희에게 전하여 준 교리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마음으로부터 순종하여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말합니다. 복음의 교리는 마음으로부터 순종하는 것이지 이로쿵저로쿵 머리로 따질 것이 아닙니다. 머리로는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5, 6절입니다.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열두 사도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오백 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해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덜어는 잠들었느니라 여기서 개바는 시몬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라디아스 2장 9절에서도 개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반석을 아람어로 개바라고 부릅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시몬 베드로가 보았고 열두 사도들도 모두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이들이 모두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목격자들이고 증인들입니다. 이들 증인들의 증언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증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충분한 법률적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합중국 대부분이 내린 결론입니다. 미 대부분이 성경의 증언기록이 갖는 법률적 증거가치를 다음과 같은 요건들을 기준으로 평가한 끝에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였습니다. 첫 번째, 사도들의 정직성 특별히 거짓말을 해야 될 어떤 동기가 부여되지 않은 한 사람은 진실을 말하도록 되어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 법률의 일반적인 입장이다. 제자들은 거짓말을 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제자들이 처해 있던 현실적인 정황은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불리익을 주는 상황이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목격하였다는 사실을 숨기는 편이 오히려 자신의 신변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사실을 숨기지 않았다. 제자들에게는 그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본대로 증거했다. 그들이 이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었다면 그들은 감히 목숨을 내놓으면서까지 이 사실에 대해 주장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정직성에 대한 법률적 해석이다. 도대체 거짓말을 해야 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031절에서 이렇게 말한다. 또 우리가 어찌하여 매시간 위험에 처해야 하겠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지니고 있는 너희의 자랑으로서 단언하노니 나는 매일 죽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목숨을 내어놓으면서까지 거짓 증언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것이다. 사도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것은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며 그 증거가 뚜렷했고 그들이 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증인들의 증언할 수 있는 능력 증언할 수 있는 능력이란 증언자가 어떤 사실을 목격하고 그것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뿐 아니라 목격한 사실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기억력의 신뢰성을 소유하고 있음을 말한다. 우리들은 성경 어디에도 사도들이 이러한 능력을 갖지 못한 저능한 사람들이라고 추정할 만한 근거를 발견할 수 없다. 사도들이 이처럼 증거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고 주장할 만한 반대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한 죄자들은 최소한 그 당시에 일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별 하자가 없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결론을 내려도 전혀 무리가 없다. 달리 증명되지 않는 한 인간은 정직하고 건전한 마음을 지니고 있으며 평범한 지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 일관된 법률적 추정이다. 세 번째 증인의 숫자와 증언의 일치성 십자가 처형 이후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한 사람들의 수가 500명이 넘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증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부분 살아있다고 말한다. 즉 의심스러우면 그들에게 찾아가서 물어보면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증인들의 숫자가 많은데도 그 증언의 내용 또한 서로 일치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입증하고도 남는 충분한 증거력이 된다. 네 번째 목격자들의 증언의 부수적인 상황의 일치성 사람의 기지로 이야기를 발명해 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률적인 입장이다. 동일한 때에 동일한 장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과 증언 내용을 면밀히 비교해 보면 그 증언의 내용이 진실인가의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거짓 증인은 이것저것 주어섬기며 상세한 내용의 이야기를 허겁지겁 꾸며대기 마련이다. 그래서 자신의 증언 가운데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을 드러낼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그러나 진짜 증인은 자기가 하는 증언의 내용 가운데 혹시 어떤 모순이 있을까 걱정할 것 없이 세부적인 상황까지 거침없이 이야기하기 마련이다. 이것이 법률적인 시각이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에 대한 제자들의 증언은 조금 더 모호하거나 우물쭈물함 없이 거침없이 말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 미 합중국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적 기준들과 일반적인 법률적 시각에 입각해서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법률적으로 심리해 보았고 제자들의 증언들이 모두 신뢰하고도 남는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 전 세계에서 가장 증거제일주의를 내세우기로 유명합니다. 이러한 법원 측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이 충분한 신빙성이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물론 미 대법원 측은 이러한 기준들 말고도 그 밖에 많은 법률적 요건들을 갖추고 이 문제를 심리했습니다. 그 중에는 신약이라는 문서에 대한 서지학적 검증이나 문서 자체에 대한 내적 검증까지도 포함되었습니다. 이러한 검증에 필요한 법률적 심리를 마친 미 대법원 측이 내린 결론은 성경에 기록된 사실들이 신뢰할 수 있는 모든 법률적 요건을 갖추고 있는 데 반해서 이에 반대되는 그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사실로 인정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은 베드로가 그 당시 제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신약적인 구원을 상실하지는 않았지만 제자로서의 자격은 상실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러한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용기를 주고 격려하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가서 주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주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리니 주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곳에서 너희가 주를 보리라고 말하라고 하니 제자들과 베드로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제자들과 분리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제자들 무리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특별히 나타나셔서 그에게 제자로서의 자격을 다시 회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예수님과 베드로의 인상적인 대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식사를 끝마쳤을 때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시니라 주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다시 말씀하시기를 요나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하시니 그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러하옵니다. 주께서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아시나이다라고 하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치라고 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같은 질문을 또 한 번 던지시고 베드로는 같은 대답을 반복합니다. 자 이 장면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한 번은 밥 존스 일세는 이 장면에 빗대어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니 베드로가 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좋아 그러면 어디 내가 사는 집을 한 번 둘러볼까 이렇게 하십니다. 베드로는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동의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사는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셨습니다. 거실이며 2층 침실이며 부엌 창고 하다못해 차고까지 다 둘러보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야 지하실엔 뭐가 있지? 거기도 한 번 둘러보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좋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지만 주님께서 지하실까지 꼭 보셔야만 합니까? 하고 동의하면서도 좀 찜찜해합니다. 왜? 지하실은 안 되니? 아니요 뭐 그런 건 아닌데 좋아 열쇠 어딨어? 베드로가 주님께 지하실 열쇠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지하실에 내려가셨다가 30분이나 지난 뒤에 나오시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어딘지 마음에 뭔가 걸리는 것이 있는 듯한 어조로 주님께 물었습니다. 뭐 언짢은 거라도 발견하셨어요? 그러자 주님은 아니야 그런대로 다 잘 정돈되어 있더구나. 난 그저 한 번 둘러보고 싶었을 뿐이야.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밥 존스 1세가 이야기처럼 꾸며 산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뭔가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님께서 갑자기 집에 찾아오셔서 지하실까지 살펴보겠다고 말씀하신다면 조금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지하실을 둘러보시면 집 주인이 왜 마음에 뭔가 걸리는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시고 내 양들을 먹이라고만 당부하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제자로서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시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7절 여기서 야고보는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는 다시 살아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신 것처럼 특별하게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동생이셨던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형제들 가운데서 거듭난 사람은 야고보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주의 형제들까지도 주를 믿지 아니야미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주를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코필드는 야고보가 주님의 사촌 형제였다고 주석하고 있지만 러크만 목사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야고보는 마리아가 낳은 주님의 육신적인 친동생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거듭나지 못했지만 야고보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서 에루살렘 공예의 지도자가 되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봐도 이 야고보는 에루살렘 사도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는 마지막으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 8절은 캔벨주의자들을 꼼짝 못하게 하는 구절입니다. 바울은 주님을 만나 거듭났습니다. 언제 거듭났습니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거듭났습니다. 그리고 거듭난 뒤 사흘 뒤에 물침내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물침내를 받고 거듭난 것이 아니라 거듭나고 나서 물침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물침내는 새로 거듭나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사흘 동안 눈이 멀어 있었다가 다마스커스의 아나니아에게 안수를 받고 눈을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그 즉시 침내를 받습니다.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갑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으며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그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유대인을 향한 것이거나 이방인을 향한 것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사람들은 캔벨주의자들이 결코 갖지 못한 성경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 즉 캔벨주의자들은 자신들의 교회를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교회란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있을 뿐입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자들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였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바울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몸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서 이 세상 사람들을 유대인, 이방인, 하나님의 교회 세 그룹으로 분명하게 나누고 있지만 몸은 언급하고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이 곧 교회요. 교회가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는 유대인도 이방인도 없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란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을 말합니다. 바울은 이 하나님의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을 박해하였다고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사도행전 9장 이전에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뜻합니다. 성경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10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그것은 내가 아니오 나와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위대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지금 내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던 자신이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수고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의를 내세우지 않습니다. 11, 12절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다른 사도들처럼 바울 역시 하나님의 은혜를 전파하였고 바울이 전파한 복음을 고린도계의 사람들이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죽은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느냐고 부활을 의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믿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셨다면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은 모두가 다 거짓말입니다. 우리들이 믿고 행하는 것 역시 잘못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만약 사실이 아니라면 첫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일이 14절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엉터리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이나 새로 구원받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엉터리로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도대체 2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음을 외치고 부활을 외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기를 끊임없이 어떻게 계속할 수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세대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마다 그들은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누군가 분명히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도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말입니다. 누군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 분명히 계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러한 거짓말이 어떻게 2000년이 넘게 쉬지 않고 전파되어 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로 중대한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세 번째 중대한 문제가 15장에서 설명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하였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령 살아나지 아니한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바울은 거짓말쟁이고 사도들 역시 모두 다 거짓말쟁이들이며 지금까지 복음을 전파한 모든 사람들이 거짓말쟁이였고 저도 거짓말쟁이고 러크만 목사님도 거짓말쟁이가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17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들 모두는 여전히 죄들 가운데 있고 이 죄들은 아직도 우리의 일부로 남아있게 되고 우리는 영적 한례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육신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고 우리의 혼은 육신에 꼭 붙잡힌 상태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육신이 저지르는 죄들이 모두 우리 혼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죄들로 인해서 우리는 모두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8절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용접하고 구원받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다 끝장이 납니다. 그리스도인이었던 여러분의 부모나 아내, 남편, 형제, 자매들, 자녀들 모두가 다 죽음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먼저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없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만난다는 것은 모두가 헛된 망상이 됩니다. 이외에도 중대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은 받았다 해도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거짓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평강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구원이고 뭐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송두리체 진공상태처럼 공허해지게 됩니다. 이 공허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칠흑같은 절망감에 빠질 것입니다. 1977년 당시에 러커마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된 지 28년 정도 되셨는데 그분의 삶의 모든 것이 텅 비어서 그 허무함을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게 된다고 고백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상상만 해도 앞이 캄캄합니다. 이처럼 비참한 가운데 자신이 불쌍하다고 느낀다면 그리스도인이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4절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오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라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파한다면 그것은 헛소리일 뿐입니다. 그런 말을 듣고 믿는 사람들 역시 헛것을 믿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 거짓이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도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산을 움직일 만한 믿음 따위는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지옥에 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았다 해도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진실이고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장사되셨고 또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바뀔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감사합니다.